1차 철강제조업체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2월 1일 11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6월 21일 1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포스코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6.54%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40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28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2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6월 16일 가장 많은 8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6월 13일 가장 많은 10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53.82%에서 약 53.02%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9월 17일 약 55.31%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2월 30일 약 52.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76조원이며 2016년 53조 대비 약 43.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9조원으로 2016년 2조 대비 약 224.7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2.1%입니다. 순이익은 약 7조원으로 2016년 1조 대비 약 586.52%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9.43%입니다. 코스코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04배이며 지난 2016년 21.4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85.83%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4배이며 지난 2016년 0.4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8.63% 감소하였습니다. ROE는 7.87% ROE는 13.13%입니다. 코스코의 시가 총액은 21조 8,403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2위 코스피 종목 기준 12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76조 3,323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4위 코스피 종목 기준 4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9조 2,380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3위 코스피 종목 기준 3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7조 1,958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4위 코스피 종목 기준 4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코스코에 대해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높은 가격인 50만원을 제시하였고 하이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38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44만천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평균은 48만3천원에서 42만3천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34만5천원에서 25만5백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41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포스코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5월 6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5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의 예측이 예측됩니다.